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있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이 왔었는데 못붙았어 다시 한번 본 거 같은데 끝 과연? 아 깜짝이야 체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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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14번 다름걸렸다 오 잘 꼈다 잘 잡았다 잘 꼈다 아우 됐어 만원에 오셨으면 괜찮으시죠 여기가 예전에 보기 데이터님이 오셨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번을 와서 했는데 하나도 못 봤어 오늘은 좀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 카카오 먼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